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톡 카카오톡 안녕하세요 29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왕 출신의 카카오톡의 총괄대표 허프로입니다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허프로에게 성원을 많이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올해도 허프로는 올바른 자동차 판매 문화를 이끌어나가는 그런 선두주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럴 겁니다 허프로가 이벤트를 많이 하고 선물을 많이 주느냐 사실 제가 우리 대표님 회장님들한테 정말 너무 깊은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희에게 차를 구매하셨던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지방에서 온갖 특산물이 이번에 정말 많이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김천외 박사님은 올해 제가 영업하라고 홍삼하고 마늘 액기스 이런 걸 3통이나 보내주시고 정말 온갖 인삼서부터 제가 들기름 참기름 새우 별의별 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도 감사히 표시를 했지만 제가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시청자 분들한테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 벤스 레이디백 이렇게 하얀색 화이트로 이게 인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 제가 이거 100개를 나눠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또 100개를 발취로 했더니 100개까지는 안 되겠고 70개까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70분 이 댓글 아래 그냥 아무 댓글 구독자도 좋고 구독자 아닌 분도 좋습니다 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설이 끝나고 물건이 도착하는 즉시 제가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분 드리고 제가 조금 또 남아있는 선물들이 좀 있으니까 좀 제가 여유있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골고루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100분이 이거 받아가셨던 분들은 좀 이번에 좀 양보를 하시고 안 받아가셨던 분들 위주로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23년 올해도 허프로는 절대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총괄대표 허프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